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수화물 사이클링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단점으로는, 장점으로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실패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 충우TV의 회원님들이 바디 프로필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적용했던 식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은 일정하게 식단을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진행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다롭고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탄수화물과 고탄수화물을 반복하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서 글리코겐을 확실하게 고가를 시켜주고 고탄수화물 식단을 통해서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위해서 장기간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도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극한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빼게 되면 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생존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적게 먹는 것을 지속한다면 몸은 이러한 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하고 최대한 에너지원을 아끼려고 하는 몸이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대사량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다이어트 막바지에 적게 먹는데도 다이어트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통해서 몸을 어느 정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영양 상태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식단을 가져감으로써 에너지원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날도 있다고 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게 에너지원을 아끼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주는 것입니다. 또 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그렇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강도 있게 운동을 한다면 글리코겐은 거의 고갈이 됩니다. 글리코겐을 강과 근육에 충분하게 많이 저장하지 못하는 만큼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넘치는 만큼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글리코겐을 극도로 고갈시킨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글리코겐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밴딩 로딩이 이러한 원리를 어느 정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글리코겐을 극도로 고갈시킨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없어진 만큼 운동 수행 능력과 컨디션이 떨어지고 근손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리코겐을 많이 고갈시킨 상태에서 고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몸속에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글리코겐이 잘 보충이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이 굉장히 어려운 식단 방법이고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식단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단, 적게 먹는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 강도 있게 웨이트를 해야 하는데 적은 에너지원으로도 강도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수행 능력과 강인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탄수의 양을 얼마나 가져갈지 고탄수의 양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운동 강도, 체중 변화, 몸 변화, 소화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단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 식단으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실패하는 분들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날에 양을 체계적으로 정해두고 먹지 않고 입이 터지듯이 무분별하게 폭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 날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해야 다이어트가 지속이 되는데 고탄수화물 날에 양을 체크하지 않고 폭식하듯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진행하기보다는 일정한 식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고 4번에서 5번을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단의 총량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에 먹던 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로만 봤을 때 하루에 쌀밥 600g을 먹었다면 일주일에는 4200g을 섭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탄 5번, 고탄 2번을 하는 방식입니다. 600g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아니라 400g, 400g, 1100g 400g, 400g, 1100g 마지막에 400g 이렇게 먹으면 동일하게 일주일로 봤을 때는 4200g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먹어주면서 저탄수화물 날에 강도 있게 운동을 해주고 확실하게 글리코겐을 고갈을 시켜주면서 고탄수화물 날에는 글리코겐을 잘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몸이 글리코겐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고탄수화물 날에 글리코겐을 잘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탄수화물 날, 고탄수화물 날의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길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지속을 해야 하고 글리코겐 보갈과 보충을 반복해주면서 지방 연소를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뺄 때는 확실하게 빼주고 보충을 잘해주는 그런 식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잘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탄수화물 사이클링의 단점으로는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서 강도 있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평소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고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서 컨디션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의 장점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고탄수화물 날에는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글리코겐을 고갈을 시키고 보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서 시합을 준비할 때 밴딩 로딩을 하기 더 좋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TV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의 몸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탄수화물 날 그리고 고탄수화물 날 몸 상태와 컨디션을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밴딩 로딩을 미리미리 연습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몸이 변하는지 컨디션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밴딩 로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합 당일날 더 좋은 컨디션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단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식단은 정답이 없고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식단 방법을 잘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인만의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 또는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구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